네.. 2승중 임진희 지난 시즌 생에 첫 승에 이어서 올 시즌에서도 1승을 기록하면서 2승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어우 아..지금 내리막 우도그레고 홀에서 오른쪽 코너에 너무 가까이 라인을 잡았는지 TCC 보니까 made up finitely 뛰어난kam거든요 지금 프로비전홀볼을 치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. 지금 본인은 그 코너 부분을 캐리로 넘어갔다고 판단을 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임진희 선수는 프로비전홀볼을 플레이를 했어야 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. 본인은 T인그라운드 각도에서는 코너 부분을 캐리로 충분히 넘어갔다고 판단을 했었던 것 같은데 볼을 찾지 못하고 결국은 T로 다시 돌아갑니다.